미친 아이 몰라. 족구야? 족구였나 이게? 세 번은 넘겨. 팔 때구야 그래서 지금? 뭐가 팔 때구? 그게 뭐야? 지금 점수가 의미가 있니 지금? 와 역시 수근이 형은. 족쟁이 족쟁이. 야 공이 절로 가는데 안 뻗고 이렇게 하는 애 처음 봤다. 못 쓰는 발. 흥글이. 네가 그린 길이 흥글이. 야 호수에 빠져. 잘한다. 부럽다. 가슴 트래핑 한번 해봐. 아 웃긴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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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우. 이따 갑니다. 아 돌아왔어요. 고수로가 돌아왔어요. 고수로가 돌아왔어요. 고수로가 돌아왔어. 고수로 머리, 어깨, 무릎 발. 대판 5분 전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쓰지. 가자. 바이브 올. 와아아, 아아, 감독님한테 정확히 들였죠? 공을, 네트는 여기 있거든요. 네트는 여기 있어요. 아, 지금 왜 안 testing? 어, 다 풀었어요. 어, 나 왜 이렇게 못하지? 다시, 지금 왜 안 testing? 안약 춤이었어. 안약 누나 춤이었어. 하나, 둘, 셋. 둘, 셋.